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복음의 비밀을 알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거나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듣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임을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된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정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답을 얻고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쁨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포럼할 때 예, 나는 기쁘지 않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럼은 기쁘지 않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포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불신앙이 전달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신자가 내 옆에 있다면 세신자가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자녀가 내 옆에 있다면 내 자녀가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또한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맞는 소리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할 때 틀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고 식량이 없었고 힘들었고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가난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고백한 요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세들만 가난에 들어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지금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요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금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빌리포서와 같은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통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금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보금을 감추어진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단을 통해 살펴보면 로마서 말씀에서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나의 보금과 예수의 수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게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보금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실 하나님께 예수의 수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보금과 예수의 수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 또한 천국 보금을 천국 비유를 할 때 보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될 것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이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잘 지켜줄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보금의 값진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보금을 모르고 행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보금의 가치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떠난 상태의 모습을 자신은 알고 있었고 이 근본 문제에 하나님을 몰라오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떤 것인 것을 바울은 처절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학벌과 모든 배경을 가졌지만 이 보금을 몰라 죽어가고 있었고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있는 상태라는 이 사실은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보금이 값없는 보금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마저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보금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귀중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 보금은 점점 힘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저 하나의 보금으로 기억되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금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던 이 보금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보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금을 가치있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이 보금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 보금은 증거될 것입니다 이 보금의 비밀을 알고 이 보금의 가치를 알고 이 보금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보금을 듣고 이 보금의 보화를 캐내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보금은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보화를 찾아가 기쁨을 소유하는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나사로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전해서 듣지 않는 보금을 그 어떤 천사가 가도 듣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보금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보금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 말할지라도 그 사람은 보금을 듣지 않는다 그냥 희한한 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금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현장 가운데 이 보금의 비밀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천하의 바울이 바울이 말씀이 없어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바울이 보금을 몰라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로 그는 보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보금을 그렇게 잘 정리한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보금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는 보금을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예배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게 말씀을 달라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사람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랐고 그는 새로운 힘을 얻어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보금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될 보금은 각자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저 떠드는 보금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보금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 것인지 기도로 응답받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며칠 뒤에 어떤 사람을 통해 그 경제를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우연치 않게 큰 돈이 생긴 것입니다 몇백만원의 돈이 생겼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또 큰 수리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내게 조금 큰 돈을 주셨다고 이렇게 가져가십니까 라는 돈을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너에게 돈을 주었을 때는 감사하더니 내가 미리 돈을 주고 조금 돈을 가져갔더니 그렇게 불만이 나오냐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도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다고 아니면 내게 조금 손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천사들이 항로에 들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예원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좋은 만남을 주셔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오랜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함이 컸습니다 오랜만에 첫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그저 이 복음을 전달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던지요 비록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말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나에게 참으로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반기 전도 운동 속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6장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장을 하고 기도로 도우라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가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전해야 할 우리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쁨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는 예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없을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생명의 이 가치가 살아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교수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도운동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정말로 내가 길게 놓고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또한 내가 이 전도운동 속에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될 명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해감의 세력이 예수의 스토리움으로 결박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